미국의 한국인 교회 숫자와 분포도, 교회 숫자는 3514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한인 기독교에는 약 70% 정도이며, 비영리재단, 재미한인 기독교 성교재단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미국 전국 한인 교회 수가 모두 351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별 한인 교회 숫자입니다. 1위 캘리포니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1008개로 가장 많았으며, 2위 뉴욕, 뉴욕이 2위로 280개, 3위 조지아가 194개로 밝혀졌습니다. 4위 텍사스, 189개, 5위 일리노이 172개, 6위 워싱턴 166개, 7위 뉴저지 157개, 8위 버지니아 154개, 9위 메릴랜드 129개, 10위 플로리다 111개, 한인 교회가 가장 적은 주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교회가 가장 적은 주로는 메인, 몬타나, 와이오밍에 각 3개의 한인 교회가 있으며, 웨이스트버지니아, 사우스 다코타, 노을스 다코타, 버몬트에 각 2개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한인 교인 숫자입니다. 플로리다가 한인 259명당 1개, 하와이가 한인 281명당 1개, 조지아가 한인 283명당 1개 교회로 한인 교회의 포화도가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교회 개척이 필요한 주입니다. 미네수타주는 한인 인구 1168명당 1개 교회가 있었으며, 미시간이 한인 921명당 1개 교회, 뉴저지가 한인 616명당 1개 교회가 있어, 한인 인구 대비 비교적 한인 교회가 적은 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46만 6,313명으로 미국 내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한인 인구 463명당 1개의 한인 교회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청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